안녕하세요. 써스윗입니다. 봄꽃 캐스터넷을 만들어 볼게요.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그림은 개나리, 튤립, 벚꽃이 있어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 뒤 색칠해 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박스에 붙여주세요. 박스에 붙인 그림을 오려주세요. 다시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병뚜껑을 붙여주세요. 병뚜껑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봄꽃 캐스터넷 완성! 주울립 개나리, 주울립 개나리 예쁘고 귀여운 캐스터넷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강아지와 함께